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여섯 번째 강의인데요. 명사와 대명사 묶어서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품사에서는 명사랑 대명사를 따로 이제 갈라놨는데요. 배울 부분 양이 좀 적어서 우리는 같이 묶어서 오늘 배울 거예요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명사 볼게요. 명사는 사람, 사물, 장소, 방위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문장에서는 주로 주어, 목적어, 관형으로 사용이 됩니다. 네, 한번 보도록 하죠. 명사는 주로 주어와 목적어, 역할을 한다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.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요. 명사 다양하게 쓸 수 있죠, 당연히. 한정어가 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TNCH 헌 르, 날씨가 매우 덥다예요. 여기서 TNCH라는 명사는 주어로 사용이 됐네요. 워샹츠미엔빠오, 나는 빵을 먹고 싶다. 여기서 미엔빠오라는 명사는 뭘로 사용이 됐죠? 그렇죠?